충남형 공공배달앱이 도입 2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. 충남도는 지난 2021년 민간업체와 협력해 도입한 배달앱인 소문난샵에 대해 다음 달 5일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배달앱 소문난샵은 1.7%의 국내 최저수수료에다 지역화폐를 이용할 경우 추가 할인이 주어져 인기를 모았지만 지역화폐 발행이 줄거나 사라지는 추세이고 갈수록 이용자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